네, 올림포스2의 9강 수능 어널리시스입니다. 내용 해석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이었으니까요. 이 부분 시험에 내는 학교들 상당히 많아요. 제대로 공부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문데인 아이템. 아래에 적혀있는 문데인은 뭐라고 적혀있나요? 네, 맞습니다. 명사로, 회용사로 사소한 이란 뜻이죠.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나와요. 언더웨어, 토스터, 레이저, 쉿 이런 것들입니다. 사소한 아이템들을 우리 일반적인 일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펑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물건들을 필요합니다. 그 예시로 들어오는 게 속옷이랑 토스터, 기계, 레이저, 여기서는 면도날, 그리고 쉿, 여러 종이라든지 얇은 종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아이템들은 are so necessary that 너무나도 중요해서 대절합니다. 쏘댄 용법이죠? 우리는 자동스럽게 replace them with them when they were run out, ran out, 혹은 wear out, or stop working. 부사절로 이런 상황, 즉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달아버리거나 다 쓰게 되면 자동 오류는 대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없어지면 바로바로 사서 채워놓고 휴지가 없으면 사놓고 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Many people apparently.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필수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걸 사다 준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many people은 좀 다른 의미인데요.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눈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필수품을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소한 물건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대는 So when it's time to buy a gift for someone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선물로 사면 일반적으로 commonplace and necessary 형용사니까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게 되겠죠. 흔하거나 너무나도 흔하거나 필요한 필수적인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선물을 딱 열게 되면 딱 물건을 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별로라서 두번째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disappointment 실망감입니다. 그 뒤에 역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나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희미하고 forced 압박을 받은 자기가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허탈하면서 허 허허허 좋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으려면 의미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many people 그 다음에 그들 이 사람들은 다 선물을 주는 사람들인 거죠. 이 두 사람들은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눈치 없이 일상적인 필수품을 선물로 사주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글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 노란색으로 체크하면서 핵심을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 문장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you부터 이 문장입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은 are oblivious to the reaction oblivious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잘했다라고 돼 있는 해석을 해볼 때요. 이 have done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believe라는 동사와의 관계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준 겁니다. 먼저 자기가 잘했었다라고 과거 시제에 더 잘했다라고 지금 믿기 때문에 반응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좋아할 만한 것 같아서 휴지 사왔어. 이런 거죠. 물티슈 사왔어. 이런 내용이에요. You should not give an accessory as a gift. 이 글의 핵심 선물로써 필수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선물은 Should bring a smile to the face of the recipient. 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필수품은 Unlikely to produce that response. 그런 반응을 불러익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죠. 자 내용에서는 뭐 어렵지 않고요.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필수품을 선물로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죠. 수능 구강의 수능 Analysis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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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